가정의 달을 맞아 순천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. 어제 순천 서면청년회는 동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효사랑 큰잔치를 열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한 뒤 축하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한편 서면청년회는 50세 미만의 지역 청년들이 모인 단체로 결식아동 돕기, 환경정화활동 등 매년 여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